Q. 기상 아침 이의 피곤하시죠? 발 다리 쭉쭉 기지에 한번 하시고 개혁나게 일어나세요! 멤버와 함께 기분 좋아지는 주문 한번 외울까요? 롱 팡 팡 팡! Q. 기상 아침 이의 피곤하시죠? Q. 기상 아침 아침 이의 피곤하시죠? 지금 안 일어나면 안 돼요 크리스탈이 멋진 하루를 응원할게요 화이팅!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정 일어나기 힘드시다면 저 루나가 첫사랑니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아이언머리가 아프고 이제는 일어날 힘이 생기셨죠? 안녕하세요 살리입니다 잠 깨기 힘드시죠?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낼테니까 맞춰보세요 FX 정규 이직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? 바로 첫사랑니입니다 진짜 네 첫사랑 첫사랑 크라운 펌펌펌이 아이언머리가 아이언머리가 크라운 펌펌이 안녕 피토리아야 자 눈 떠봐요 벌써 아침이에요 설마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? 참꾸라기 얼른 일어나요 펌펌펌이 아이언머리가 아플까 아이언머리가 아플까 아이언머리가 아플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언머리가 아플까 아이언머리가 아플까